자 시효조선에 랜딩중입니다. 자 농업기본베이스 자 농업기본베이스면 대삼치는 그냥 잡는겁니다. 자 자리챙지! 자리챙지! 이거 누구거고 이거 이거 누구거고 이거 옆에 치워넣고 야 근데 릴쿠개에 비해서 가볍다 역시 비싼거라서 그런가 와 일단은 눈싸움! 일단은 랜딩 거의 마무리 직전에는 항상 눈싸움을 해줘야 된다 동물농장에서 봤지요? 사람한테 물고 짖는 개한테는 눈싸움 해가지고 이기는게 일단 첫번째 상처 상처가 조금 큰데 이거 다 꿈매가지고 후시딘 발라서 바로 보내줄게요 예 일단은 순합니다. 순하면 대성어 선장은 관제합니다. 자유의 뿌리다 자유를 향해 자 일단 순하면 저는 무조건 바로 방생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